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사항 7번째 통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 회원 분석,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타 사항이 있구요. 포인트 현황, 판매 현황, 각종 기획전 판매 현황, 시간대별, 결제방식, 시피서별 매출 정산, 광고 통계 등 다양한 통계관리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라고 기술합니다. 이 하나로서 이 통계 하나로서 전체적인 것, 전반적인 것을 다 아우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통계관리 시스템이 일목요연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술을 해서 개발팀이든 영업팀이든 다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어떤 부를 필요한지 통계 정책도 마련해서 넣어야 되겠습니다.